3월 13일 기표가 다른 경제 컨텐츠, 경제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 IMF 관련 소식입니다. 매년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연례협의단을 파견하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연례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러면서 최소 9조 원대의 추가 경제 예산 편성 그리고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강력한 부양 조치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IMF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부양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IMF가 특별히 한국만 딱 지목해가지고 한국 문제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IMF라는 게 전 세계를 회원국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담당자하고 미팅도 하고 어떻습니까? 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통계를 볼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나온 IMF의 코멘트 중에 가장 강한 코멘트가 나왔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 헤드윈스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우리나라 명목 GDP의 한 0.5% 정도에 달하는 금액은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기존 예산보다 더 넣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대체로 0.5% 하면 한 9조 정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 추경이면 사실은 2017년에 11조 했고요. 2016년도에 11조 했고 2018년도에만 3조 8천억을 했거든. 그러니까 평년 정도의 추경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좀 난감한 게 올해 우리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전년 대비해서 9% 이상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취적으로 재정을 짰다고 거기에다가 더 한 9조 정도 추경을 하라는 거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까지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을 써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경은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IMF의 권고사항 중에 하나는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 삼성 롯데 카드 3사가 현대차가 제시했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카드사들한테 조건을 좀 내걸었는데 이걸 안 받겠다 그랬다가 결국 현대차가 그러면 너네 가라. 우리 너네 카드 안 받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카드사들이 무릎 꿇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더 현재 수수료율보다 더 괘씸죄 적용해서 현대차가 더 낮게 지금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잘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고 보는 게 조영희 씨도 만약에 현대차에서 한 3천만 원짜리 차 산다. 그러면 갔더니 예를 들면 롯데카드 안 받는다. 롯데카드 조영희 씨가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받아요? 그런 다음에 카드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식당 가서 만 원짜리 밥 먹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 사는 거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도 보면 내 카드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이게 현대차는 하나고 카드사는 여러 산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동보조를 맞추는 순간 뭐가 담합에 또 염려가 있어요. 거기다가 현대차가 또 비장의 무기를 하나 갖고 있잖아. 현대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보세요. 차 사러 갔는데 뭐가 돼요? 현대카드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현대카드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야. 다 카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지. 마케팅 비용도 안 들고 예를 들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삼성카드만 받았죠. 삼성카드에서 다른 걸로 바꿨을 거예요. 지금 현대카드로 바꿨어요. 현대카드로 바꿨죠.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우리 다운시켜라. 그냥 너네 것만 해줄게.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여기 써 있잖아요. 현대차에 무너진 카드업계. 조금 무한하게 됐어요. 원래 불리한 싸움을 카드사가 괜히 버텨봤던 거네. 어차피 질 싸움을. 어차피 진다기보다는 현대차가 수익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작년에 수익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일을 못 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LPG 차량을 그냥 보통 사람들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벌써 의결을 했고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시행이 되면 이달 말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많이 팔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LPG 차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싸거든 일단. 전국 평균으로 볼 때 휘발유가 1,357원 리터당. 경유가 1,257원. LPG가 797원이라고.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고 또 정부가 이걸 하려는 이유도 뭐냐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사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NOX라고 하는데 이게 휘발유차는 0.02g이 나오고 경유차는 0.56g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경유차가 많이 나오죠. LPG 차는 0.006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세먼지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비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LPG가 연비가 좀 더. 같은 거리를 갈 때 그러면 금액 베이스로 했을 때 경유가 1등. 경유가 1등. 네. 경유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차, 예를 들면 기아차에서 만드는 K7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같은 돈을 넣었을 때 경유보다 이게 더 비싸게 등록이 있다는 거예요. LPG가? 네. 연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얼만큼 소비자들이 선택할 거냐. 그리고 또 치명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택시가 지금 LPG 아니에요. 트렁크에 딱 열면 커다란. 트렁크에 안 들어가죠. 가스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런데 어제 이 뉴스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야, 이거 LPG의 수요는 늘어나겠네. 지금은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렌트카라든지 택시만 넣잖아요. 그래서 LPG 충전소가 뜨므뜨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LPG 충전소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하죠. 야, 저거 거의 독과점이네. LPG 공급업체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중에 상장사 같은 데는 돈 좀 대겠는데. 이게 문화 확 열리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쳐보니까 E1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벌써 올랐어요? 올랐더라고요. 5%가 올랐더라고요. 물론 이거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투자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LPG? 그러면 정영진 씨 같은 거 이랬잖아. LPG 사야지. LPG 살까? 경유 살까? 이런 생각이 안 나는 생각인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떠나서 LPG 누가 팔지? 어떤 회사지? E1 팔지? 이거 괜찮겠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뭐예요? 뭐예요? LPG 충전소 옆에 대체로 이 상가 같은 게 쌓여. 아, 혹시라도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면 상가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늘어나겠군요. 좀 늘어나겠군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LPG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경유는 어쨌든 한 3, 4년 타다 보면 소리가 커져요. 엔진 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LPG는 거의 휘발유랑 똑같아요. 그래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힘이 좀 딸린다고 그럴까? 힘이 약간 좀 딸리긴 하죠.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고 예를 들면 SUV라든지 트럭 이런 거는 LPG. 그런데 자동차 업계에서도 LPG 차량 하면 수용차보다 SUV를 많이 만들려고 그럴 때요. 왜냐하면 사실 수용차는 뒤에 트렁크도 많이 좁아지지요. 그런데 SUV는 뒤에 공간도 좀 넓고 하니까 사실 변형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삼성론호 이런 사람들 여기 관계자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SUV 같은 걸 개발해서 많이 팔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단기 적자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흑자 행진을 몇 년 동안 이어왔는데 지난해 문재인커 등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아무래도 수입보다 지출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적자로 돌아섰는데 여전히 아직 누적 적립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20조 원 넘는 수지 흑자가 있어서 아직은 곳간이 좀 여유가 있지만 이게 몇 년 계속 이어지면 이것도 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많이 난 건 아니에요. 단기 수지 기준으로 1,778억 났거든요. 지금 어쨌든 흑자로 해서 쏴둔 게 한 20조 되니까.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이런 지적들도 많이. 2012년에 우리가 3조 넘었고요. 2013년도 3조 6천억이고 2014년 4조, 2015년 4조, 2016년 3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쏴두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많이 흑자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성론도 좀 있었거든. 한꺼번에 뚝이 훅 터지듯이 하면 문제인데 적절히 컨트롤하면서 20조 그리고 균형재정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게 보입니다. 4조, 5조씩 계속 적립을 한다고만 해서 이게 능사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할 때요. 정비 계획 수립 전부터 서울시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요즘은 아직까지는 아파트 단지 하면 대체로 비슷비슷한 모습들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이런 성량값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아주 개성적인 디자인을 부여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좀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아주 개성 있는 아파트들이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획일적인 게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다 컨트롤하면 획일적이 되지 않아요? 아니죠. 이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 같은 것도 좀 이 동네는 좀 이렇게, 저 동네는 저렇게 이렇게 좀. 그게 조율하겠다는 게. 그게 보면 획일적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이렇게 서울시 싫어해요? 아니.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어떤 서울시장도 보면 서울시의 성량값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 해결한다 하는데 계속 그 모양이거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서민주택도 많이 짓고 또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서민주택은 맨날 성량값 아파트냐.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높은 충수를 줘서 또 랜드막으로 지어달라는 얘기도 방송에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층고 제한에 대해서,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저장적으로 해결한다고 봐요. 왜 땅돈이 좁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얇게 짓든지 좀 좁게 짓어서라도 우리 돈 안 내는 공중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35층으로 딱 제한해놓고서. 물론 이제 남산이 안 보인다, 북한산이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15층, 35층 짓는다고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잘.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우리나라 분들만큼 산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산 많이 보이는 나라 있습니까? 그래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공중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부동산 전문가 그런 얘기했지만 20층에서 보는 것하고 30층에서 보는 것하고 50층에서 보는 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 이걸 조율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나는 그것도 얼만큼 갈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더 디테일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말이 자문이지 거기 가면요. 서울시에서 통과하고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펀드 수탁고가 그중에 551조 원 그리고 투자일임 계약고가 467조 7천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펀드 수탁고는 대충 의미를 좀 알 것 같고요. 투자일임 계약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일임이라는 게 맡긴다? 그렇죠. 자문계약이 있고 일임계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금융위에서 자산운용업을 하는 허들 그러니까 자본금 규제라는 걸 대폭 낮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운용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적 보니까 소규모로 모집해서 운용하는 그런 거는 자본금 규제가 지금 10억 원으로 낮춰져 있어요. 10억만 있으면 사모펀드 하나 많이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펀드 매니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여의도만 하더라도 전에 없던 사모펀드 운용사, 자산운용사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수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긴 늘어나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운용사 숫자가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니까 그중에 몇몇은 많은 수가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자 상태인 것들은 자본금을 더 충원하고 그러지 않으면 퇴출되고 이런 상태니까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자산운용사 선택할 때도 자산운용사의 어떤 레프테이션이라든지 자본의 어떤 충실도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돈을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까먹고 있는 자산운용사를 어떻게 믿겠어요. 자기 자산도 잘 못 굴리는데. 그리고 자본금 까먹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는요.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딴 데 갈 생각은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자산운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산운용도 자기 자본도 잘 굴리는 그런 데들 잘 구분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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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